레드카펫을 준비 중이신데요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정혜성씨입니다 한겨울에도 영하의 날씨에도 여배우분들의 드레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실까요 가운데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정혜성씨 인상말씀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성입니다 너무 추워보여요 반편차에서 매우 안추우네요 우리 KBS 드라마를 사랑하는 팬분들의 열기 때문에 안추우실 것 같아요 올 한해 정혜성씨 KBS에서 많은 활약을 펼쳐주셨습니다 어떠세요? 한해를 돌아보니깐요 올 한해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성장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상으로 보답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일단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유일한 것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좋은 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성씨였습니다 계속해서 KBS 연기대상을 빛내주고 있는 배우분들 한 번씩 또 도착합니다 bend genuinely 정혜성